첫 번째 있는 박스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관련된 문제였네요. 납부기간은 토지하고 건축물을 이주로 공부를 하신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9월달이기 때문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그래서 토지는 9월달. 그런데 건축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7월달. 7월이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비골 안에 들어있는 걸 한번 넣어보죠. 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얼마가 안 되면 그랬던 건 10만 원.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목별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그랬네요.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전체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재산세는 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재산세 천 초과하면 어떤 재산으로 그랬나요? 여기서 재산은 그 재산은 관할 내의 부동산.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을 말해요. 자기 관할 내의 부동산.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또 가로에 들어갈 것은 국내 소재 부동산.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천만 원 초과하고 보상 채권으로 가능하네요. 보상 채권으로 되는데 가로에 있는 걸 보시라고 했어요. 부동산으로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이제 분할납부네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할 세금이 500을 초과하며 500을 초과하면 개월수가 2개월이 아래에는 45일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500을 초과하며 여기서는 2개월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 초과하느냐? 천만 원. 이거는 500이 아니라 천이에요. 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2개월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